안녕하세요.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좋은 뜻을 정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때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보통 네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되죠. 하나는 너 죽고 나 살자. 너는 루즈하고 나는 윈하고 나는 이기고 너는 지고. 그래서 나는 좋지만 상대방은 피해를 보는 그런 결정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흔히 잘 쓰는 말 두 번째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서로 안 되는 거죠. 굉장히 매우 파괴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죠. 같이 죽자고 물귀신처럼. 우리가 그런 식으로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너 살고 나 죽자. 희생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나도 손해보지 않고 살 길은 없는가. 네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너 살고 나 살자. 이걸 윈윈 방식이라고 그러죠. 윈윈 스트레이러지. 그래서 승승 전략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 영향을 받아서 많은 걸 결정할 때 이 윈윈 스트레이러지, 승승 전략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오늘 이 말씀에서도 바로 이 승승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좋은 뜻을 정하라. 이게 그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요. 무엇을 결정하게 될 때 서로에게 유익한, 나에게도 그렇고 상대방에게도 유익한, 상호 유익한 것을 결정하는, 그런 좋은 뜻을 정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우선 이 불임절에 기쁨이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구원을 얻었으니까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기고 이제 휴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두려움에 대한 염려를 벗고 휴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기념한 날이 언제냐면 싸운 날이 아니고요. 바로 그 다음 날, 쉰 날을 기념해서 지켰어요. 우리가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날이라기보다 쉬신 날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안식, 쉼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후에 주어지는 천국, 그것도 역시 우리가 미래에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영원하게 안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장소로 우리들에게 설명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서 보면 이들에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전한 기쁨을 가지면, 온전한 기쁨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선 일반적이고 동시발생적입니다. 정말 다 좋은 거죠. 모두가 좋고. 그리고 두 번째로 상호간의 친절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진짜 기쁘잖아요? 상대방한테 잘해줘요. 내가 기쁘기 때문에. 세 번째로 관대한 친절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한테 잘해주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좋으면 내가 베푸는 친절이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관대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기쁨을 갖는 게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또다시 일치단결이라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하나로 단결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박의 정신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불임절을 기념하고 축하하게 되는데요.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건데, 부르라고 하는 것은 바사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제비 뽑기라는 뜻입니다. 이 본래 하만이 유다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12월 13일을 딱 잡은 거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이스라엘을 진멸시킬 최고의 날이다. 이렇게 뽑은 겁니다. 미신적인 관습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이 했던 그 제비 뽑기를 주관하셔서 그날 유다인이 망하는 날이 아니라 유다인이 완전한 승리를 얻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뒤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의 이름, 불임절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날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것이 나에게 좋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뒤집으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좋은 일이 생겼는데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말 가운데에도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뭔가 나쁜 일이 또 생기기도 하는 거죠. 승리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유다인들 사이에 약간 이견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축하하는 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환갑 잔치를 한다. 뭐 이럴 때 생일 날짜에 하는데 혹시 정황이 이게 안 되면 생일 전에 해야 될 거냐? 후회할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삼는 경우가 있죠. 그냥 좋은 날이니까 잔치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겐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반드시 전에 해야 된다. 뭐 이러는 사람도 있고 상황이 그런데 후회하면 어떠냐?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좋은 것을 함께 축하하려고 하는데도 어떤 의견 차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날짜 잡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산성에 수도에 거하는 유다인들은 13일하고 14일 이틀 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일 날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산성 이후에 수많은 지역에 거하던 유대인들은 13일에 싸웠거든요. 그래서 14일에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가능한 갈등의 문제가 뭐냐면 수산성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로 지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외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서민층이에요. 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날을 축일로 삼을 것이냐? 서로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어느 나라에나, 어느 사회에나, 어느 교회에나, 어느 가정에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거리입니다. 14일을 정하면 각도의 유다인들이 만족하겠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만족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경우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이들이 지도급들인데 이들은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15일을 정한다고 한다면 역시 이것은 정반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지도층들은 좋겠지만 그 외의 수많은 다수들 입장에서는 그날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것이 설명되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한 이런 논쟁이 있었을 거라고 성사학자들이 보는데 지도층들은 이게 우리가 했기 때문에 주어진 즐거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서민층은 우리가 다수가 아니냐? 우리 쪽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이 온다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나름대로 논리가 남아있어요. 양쪽이 서로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가 이기고 하나가 지는 결정을 합니다. 뭐 지도층의 결정대로 밀어붙이든지 혹은 대다수의 대중들이 원하는 걸로 그냥 밀어붙이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혹은 아예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아예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죠. 아예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분들이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꼭 회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너 죽고 나 죽자 이거 좀 없앨 필요가 있어요. 같이 살려고 해야지 왜 자꾸 너 죽고 나 죽고 이렇게 파괴적인 언어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생각 속에서도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의 백성들은요. 승승 전략을 가져야 돼요. win-win strategy.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모르드게가 모두에게 좋은 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원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불임절 지키는 날짜에 대해서 오랫동안 차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해서 결론을 보지만 상당한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지혜를 얻는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도전이 있을 때 이것을 풀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초대 교회에서도 보면 교회가 성장하다가 갈등이 생겼었죠. 그때의 직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뽑아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어려운 문제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하죠. 그러면서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고 교회는 더욱더 말씀이 충만해지면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양쪽에게 다 좋은 것, 서로 좋은 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이야깃거리가 하나 있죠. 예전에 유대인들 가운데 이게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중요한 얘기인데 유명한 유대인의 지혜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셋 있었는데 세 아들에게 자기의 약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유언하기를 맏아들에게는 약대의 절반, 이거를 상속한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약대의 3분의 1을 상속한다. 이렇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셋째 아들한테는 내가 가진 약대의 9분의 1을 남긴다.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남긴 약대가 몇 마리였냐면 17마리였습니다. 17마리. 이거 간단한 산수를 계산해 보면 알지만 이게 숫자가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형제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큰형은 자기에게 절반이 주어져야 되는데 절반이 8마리 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9마리를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타를 죽이면 제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9마리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동생들은 그걸 반대합니다. 왜 형이 더 갔느냐. 충분히 가졌는데 왜 더 가지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이 3분의 1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자기가 6마리 가진 딱 좋겠는데 6마리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형보다는 조금 더 분량이 많으니까 6마리를 갖고 싶다. 그랬더니 첫째랑 막내가 또 반대를 합니다. 그것도 딱 떨어지는 게 아닌데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셋째 아들이 얘기합니다. 자기는 9분의 1인데 자기에게 2마리를 주는 게 좋겠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형들보다는 분량이 더 많으니까 자기가 갖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첫째랑 둘째 형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유산에 대해서 서로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되는데 서로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니까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지혜로운 라삐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 형제들이 우리 그 라삐를 찾아가서 여기에 대해서 조언을 얻자. 그리고 그 라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라삐에게 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라삐가 그 얘기를 쭉 듣더니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17마리여서 그런데 18마리면 쉽게 계산될 것 같은데 내 약대를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나누시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그래도 욕심이 많은데 한 마리 더 생기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덥석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자, 가지고 와서 이제 기분 좋게 나눕니다. 형이 8마리 반밖에 가질 수가 없는데 이제 17마리가 아니라 18마리 됐으니까 그것의 절반이면 9마리입니다. 그래서 형은 원하던 대로 9마리를 챙겼어요. 이제 둘째 아들이 챙깁니다. 자기는 3분의 1을 갖게 되죠. 3분의 1은 6마리입니다. 자기 본래 원하던 대로 6마리를 챙겼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 다음에 막내 아들이 자기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9분의 1을 갖는 건데 17마리가 아니라 18마리로 계산하니까 두 마리가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막내 동생도 기분 좋게 두 마리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 마리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9마리가 있고 거기에다가 다시 6마리를 더하면 15마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두 마리를 더하면 17마리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다 나눴는데 한 마리가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라삐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 계산을 했는데 한 마리가 남네요. 하면서 돌려드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혜의 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우면 그 하나의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풀 지혜가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혜롭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같은 흐름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모르드게가 생각한 후에 에스도와 함께 생각했겠지만 지혜로운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이 뭐냐면 명절을 하루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틀을 잡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글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다롤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12월에 해당하는 14일, 15일 이틀을 축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현명한 처서였습니다. 결국 win-win strategy, 승승 전략, 바로 그것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지혜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부를 때 성일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기란날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기란날로 부르고 그리고 그걸 명절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왜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하만과 같은 영적인 대적, 마귀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에스더의 영웅적인 삶이 기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불임절이 지켜져야 되는 이유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 여성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아름다운 날, 기란날이 생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날을 어떻게 지키느냐? 우선 기쁜 날로 만들어서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날이 되면 서로 예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관용과 자비의 날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모두에게 기쁜 날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리밀이라고 하는 것,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 부르라고 하는 말, 거기서 나온 것이고 이건 바사어로 제비뽑기라고 하는 말인데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수많은 안 좋은 것도 확실하게 기억을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극복되어졌다는 것, 이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대가 자신의 세대를 사랑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너희 조상들이, 너희 부모들이 이렇게 이 어려움을 극복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했다, 이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터 시대에는 바로 또 다른 한편의 모습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날이 6월절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른 봄, 6월절을 앞둔 한 한 달쯤 전인데 그때 이틀 동안을 이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즐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축일 전날에는 금식을 하면서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에스터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금식한 사실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의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날들은 지켜지지만 어떤 날들은 잊혀진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요 지금도 유태인들이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명절로 지킵니다. 그들이 살아가면서 나라를 잃었을 때,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었을 때에도 그들에게 이 날은 중요한 날이었고 지금 나라를 회복한 이후에 이들에게 또 이 날이 중요한 날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유다 동족 중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볼 수 없는 바사에 있는 유대인, 그 중에서도 수산성에 사는 유다인에게서 이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다 동족에게 거국적으로 채택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외국에서 시작됐는데 이게 전체에게 해당이 됩니다. 게다가 모르드기에게는 종교적인 권위는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채택되었을까? 그래서 성사학자들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요아김이 이것을 승인했고 거국적인 의식으로 채택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지킬 정도로 보편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불임에 관한 첫 편지를 보냈습니다. 20절과 26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불임절에 대한 두 번째 편지를 또 보냅니다. 그것이 29절에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이것을 굳게 지키게 했다. 두 번 보내서 강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금식하면서 애통했던 날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엄청나게 고통스럽던 날이 복된 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이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뜻을 세워야 됩니다. 항상 win-win strategy, 승승 전략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파괴적인 거 말고 너는 안 되고 나만 갖고 이것도 아니고 나만 희생하고 당신 잘 되고도 아니고 함께 더불어서 잘 되는 방식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서 봤던 것처럼 아말렉하고는 아니 싸울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할 수 있는 대로 평화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싸우지 아니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힘을 합쳐서 지혜롭게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래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win-win 전략, 승승 전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유명한 크리스찬, 썬다싱이 있었죠. 이분이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티벳 고원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눈보라가 칩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자기랑 어떤 딴 사람이 둘이 함께 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쓰러져서 몸이 얼어가고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우리가 도와서 함께 가자. 그랬더니 옆에 동행하던 사람이 그럽니다. 아니, 이 날씨에 우리조차도 우리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도 그래서 그렇게 죽어가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돕다가 잘못하면 다 죽는다. 그러면서 자기는 혼자 가겠다 그래요. 썬다싱은 그걸 보면서 어쨌든 난 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혼자서 이 사람을 업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까 굉장히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을 하나 업고 걸어가 보세요. 일단은 사람 몸과 사람 몸이 부딪히면요. 온기가 생깁니다. 게다가 사람을 업고 걸어가려니까 힘드니까 땀이 나죠. 그래서 춥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살아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누가 쓰러져 있어요. 가서 봤더니 아까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가던 사람 그 사람이 쓰러져서 살펴봤더니 이미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나 혼자 살겠다고 꼭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포기할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오히려 자신도 살고 민족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좋은 일을 맞았을 때에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좋은 결정을 합니다. 서로가 좋은 결정. 그러면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지금까지 기뻐하는 날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뜻을 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도 좋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